패티병이랑 캔은 이렇게 밟아서 부피를 최소화 시켜야 돼. 그리고서 상자에다가 하나 하나 더 넣는 거야. 자... 그리고 상자는 마찬가지로... 뭐하냐? 나 마트 좀 갔다 올게. 왜? 너도 뭐 필요한 거 있어? 같이 갈래? 나 마트 좀 갔다 올게. 나 마트 좀 갔다 올게. 하늘이 뭐해 이거야 вже、岑 versión 홍존은 생선 좋아해 아이 Прият local 죄송합니다 아이, 재정신이야 저기 손주랑 거 있잖아 야 홍존은 연어 좋아해 아니, 언제 봤다고 먼저 취향까지 받겠대. 여기까지 계산해주세요. 계산은 따로 하자. 너 돈 있지? 돈 없어? 계산 어떻게 할까요? 저것까지 같이 해주세요. 자, 내가 다 끌어안아야지. 내가 다 끌어안는다.